안녕하세요 사회바득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 보실 텐데요. 오늘 문제는 흑진형에서 수를 내야 됩니다. 백돌 넉점, 이돌 그대로 잡힐 것만 같은 돌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대로 놔두고 개가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수가 숨어져 있어요. 어떤 수가 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넉점을 살리기 위해 이쪽으로 호구치는 수가 일감이죠. 호구를 쳐서 흑돌을 위협하는 겁니다. 하지만 흑은 단수라는 살기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을 수가 없죠. 백은 이쪽으로 이어야 되는데 따내는 순간 이돌 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도 막아서 뻗어봤자 귀에서 이렇게 5개가 있으면 결국 살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쉽게 이쪽을 막는 수는 단수가 있어서 실패입니다. 그럼 이 단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가만히 있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수둘면 흑도 이쪽을 막아서 돌겠죠. 여기 막았다가는 바로 수상전에서 안됩니다. 반대쪽을 막아야 되는데 백이 이쪽 미는 것까진 선수예요. 막고 이렇게 젖혀서 수상전이 됩니다. 이 장면에서 만약에 흑이 이곳으로 메워준다면 요거는 백이 가능합니다. 백이 젖혀가서요. 계속해서 메우는 거는 흑이 다음에 이쪽을 단수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충이죠. 결국 이쪽도 들어갈 수 없고 어딘가를 따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단수 맞아서 한 수 차이로 백이 이겼습니다. 흑이 버틴다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요. 백이 이쪽을 딱 단수치는 순간 패가 되죠.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났습니다. 이 역시 백이 대성공을 거뒀어요. 하지만 여기를 두고 이렇게 밀고 막을 때 젖혀가면 흑은 이쪽으로 메우지 않고요. 가만히 뻗어서 유가무가를 유도합니다. 이어도 들어가고요. 여기 메워봤자 이제는 흑의 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 따내고 들어가더라도 유가무가로 잡혔죠. 백이 들어갈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뒤로 돌리면요. 백이 결국 약점을 지키고 이쪽을 잊고 단순하게 수상전 가는 거는 흑의 뻗음수로 인해 유가무가로 실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수단은 안 되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 백이 반대쪽을 어딘가 추궁을 해서 가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쪽을 미는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은 약점을 지키지 않고 이곳을 민 건데요. 만약에 이거 막아주면 단수 치고 이렇게 호구 쳐서 수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히죠? 젖혀봤자 먹여치면 이거는 뭐 수상전으로 백이 아주 여유있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들 때 이쪽을 단수 치는 수는 이렇게 따내서 자충으로 안 되겠고 반대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 한 점 잡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백이 여기 연결하는 수가 선수고요. 뻗는 수까지 선수한 다음에 이곳을 가만히 막아가면 이제는 사활이 좀 달라지죠. 여기를 지켜서 잡으러 가기에는 뻗으면 백이 넋짐 나고 아주 크게 수가 났고요. 잡으러 가려면 이 자리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백이 여기를 찝습니다. 이쪽을 찝어서 계속해서 잡으러 가면 이거 못 살아있는 거 아니냐 할 수가 있지만 백은 여기를 먹여쳐버리는 순간 여기 흑대마 전체가 위험합니다. 자체로 비글낼 수도 있고 여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 전체가 걸린 패가 났어요. 아주 비상사태가 따로 없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궁도가 넓어지는 순간 이 백돌은 살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미는 수가 아주 좋은 타이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흑한테도 묘수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밀 때 흑은 여기를 가만히 끊는 수가 좋습니다. 이 끊는 수로 인해 백의 의도가 실패되는데요. 여기를 끊을 때 얼핏 보면 이쪽을 잡아서 아무것도 안될 것처럼 보이죠. 만약에 이곳을 잡을 때 그냥 아까처럼 뒤에서 돌려친다면 따내서 따내더라도 역시 백이 쉽게 살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흑은 끊고 여기까지 뻗어두는 게 아주 좋은 수순으로 백이 다음 수가 없습니다. 뭐 잡을 수밖에 없죠. 수상전에서 밀리면 안되니까 잡아야 되는데 그때 단수를 치고요. 따낼 때 먹여친다면 백이 두집이 안나요. 이쪽 9번까지는 선수할 수 있으나 여기를 두면 붙여서 집이 안나고요. 이 자리를 둬도 처쳐서 집이 나지 않습니다. 아까 전체를 추궁할 수 있지 않냐 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흑이 두집이 났고 백은 두집이 안났기 때문에 백 전체가 잡혔습니다. 여기를 밀어가는 수 굉장히 좋은 타이밍처럼 보였지만 흑의 묘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끊고 뻗는 수로 인해 먹여침으로 옥집이 되면서 실패입니다. 아마 이렇게 틀리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쪽 미는 수 평소에는 좋은 맥점이 될 수 있으나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숫은 여기 있는 수 막는 수 미는 수 해봤는데 다 안됐죠. 조금 더 과감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여기서 영상을 멈춰보시고 이 1, 2, 3번을 제외한 수단 중에 정답을 찾아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모양에서의 정답은 조금 더 과감한 수인 여기 치중이 되겠습니다. 이쪽 치중을 가는 순간 수가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잃을 때 흙이 이곳을 찔러서 끊을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를 끊으면 백도 이쪽을 키워서 있습니다. 여기를 잃을 때 단수 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단수 치는 수가 선수가 돼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흙이 젖혀봤자 먹여친다면 역시 수상전으로는 백이 우위입니다. 물론 흙도 이렇게 먹여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강수인 뭐 이런데 먹여치는 수를 사용하면서 패라도 내자고 할텐데 패라도 난다고 하더라도 백이 엄청나게 성공이죠. 이 진행은 백의 대성공이고요. 그래서 치중 갈 때 이곳을 끊기는 어렵습니다. 있는 수를 당하는 순간 이곳과 여기 단수가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수가 크게 나고요. 흙의 최강의 버팀은 따내수가 될 텐데 이쪽을 따낼 때는 두 가지의 응수가 있고요. 둘 다 가능합니다. 백이 이곳을 있는 수부터 일단 가능해요. 흙이 이쪽을 찌르면 바로 수상전 부족이기 때문에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으면서 여기 치중간 교환 때문에 한 수가 늘었고요. 그리고 젖혀간다면 뻗는 수는 여기를 뻗어서 같이 집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빅이 되겠고요. 그래서 흙은 이쪽을 둬야 되는데 젖히고 폐가 쉽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두고 여기를 있는 수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흙이 막아도 됩니다. 단수 쳐서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어서 이쪽 있는 수와 뻗는 수 맛보기로 살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쪽 치중만 발견하면 쉽게 수가 날 수 있는 모양이지만 사실 쉽게 둘 수 있는 수는 아니죠. 과감한 마법의 수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이바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